해외 단체 여행이 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자도 많아지면서 지난달 오락과 문화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월 지출 목적별 소비자 물가지수 중 오락 문화 물가지수는 105.86으로 1년 전보다 4.3% 올랐습니다. 2월 단체 여행비는 9.3% 올랐고, 특히 해외 단체 여행비는 13.3% 올랐습니다. 또 반려동물 용품 가격은 9.4%가 올랐고, 반려동물 관리비는 4.4% 상승했습니다.